서울시가 최근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해 말 근무평가에서 4명에게 최하위 등급인 가평정을 부여했고 그 중 1명을 직위해제,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습니다. 근무평가만으로 직위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평정이 나오면 2주간 낮춤형 교육을 받는데 결과가 극히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 교육을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